읽어주는 교과 셋째 날 7월 27일 화요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마태복음 5장 5절, 베드로전서 3장 4절, 이사야 57장 15절을 읽어보라. 그대는 이 말씀들에 근거하여 온유함과 겸손함을 어떻게 정의하겠는가? 바울은 고린도 후서 10장 1절에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에 대하여 말한다. 온유함과 겸손함은 만만하다거나 유약한 사람들을 묘사하는 표현이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직 그분의 사명을 다하지 않았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분을 반대하는 자들과 직접 맞서 싸우려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런 자리를 자주 피하셨다. 그러나 꼭 필요한 경우에는 반대하는 자들을 담대하게 마주하셨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그 순간에도 친절히 말씀하셨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슬퍼하셨을 때에도 그 성을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그곳에 다가올 처참한 미래를 내다보시며 눈물 가득한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신 것이었다. 신약에서 예수님은 종종 두 번째 모세로 묘사되고 있다. 그분은 산 위에서 그분의 나라의 원칙들에 대하여 말씀하셨고 많은 군중들에게 기적의 음식을 주셨다. 민숙이 12장 3절은 모세를 온유한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이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메아리 치고 있다. 5천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놀라서 예수님을 가리켜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는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모세를 선지자로 묘사하고 있는 모습과 연결된다.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함은 분명 모세를 능가한다.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구세주이시다. 모세가 그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하여 자신을 바치겠다고 했지만 그의 죽음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것이었다. 왜냐하면 모세 자신도 죄인이었으므로 그 또한 자신의 죄로부터 자신을 구원할 구원자를 필요로 했기 때문이다. 모세와 그의 삶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지만 그에게서 구원을 찾을 수는 없다. 우리는 단순히 중보자로서가 아니라 대송물로서 우리를 위해 설 수 있는 구원자를 필요로 한다. 중보사역이 중요하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값을 지불할 하나님이 필요하다. 죄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법적 책임을 해결하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대속자가 필요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훌륭한 모본이 되신다고 할지라도 십자가와 부활 없이는 다른 모든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교훈입니다. 모세의 것을 능가하는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이 그분으로 하여금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했으며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다. 묵상 우리에게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의 결정체인 십자가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적용 오늘 하루 그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의 정신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영감의 교훈입니다. 결코 소멸되지 않을 장식 결코 소멸되지 않고 이생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의 행복을 증진시키고 불멸의 미래에서 흐리지 않는 영광으로 빛날 장식이 있다. 그것은 온유하고 겸손한 정신의 장식이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부유한 의복으로 영혼을 입히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다. 교회 증언사권 643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모습을 담기 원합니다. 스스로 이룰 수 없는 품성의 변화를 이루기 위하여 약속된 성령을 간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셔서 예수님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부위됐지만 오늘 정신에서